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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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작합니다. 굉장히 맛있는 걸 해주고 싶습니다. 근데 설거지만 하고 계십니다. 나도 멋있게 소금 뿌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나시다. 난 멋있게 소금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목소로 다 들어가. 이제 양념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를 제어는 기본 방법은 간설파마잠깨, 간장, 설탕, 파, 마늘, 참깨, 후추. 간장, 기계, 국내. 예상치 못한 간장의 남반에 오셨습니다. 고기 완료가 되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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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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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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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